안녕하세요. 저는 코레오를 전공하고 있는 16살 이정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현재 경북예고에 합격한 상태입니다.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인정받은 느낌이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.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전에 제가 경북예고에 콩쿠르를 간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실기가 아직 조금 남은 8월에서 9월에는 표정과 시선 등의 디테일 연습을 주로 했으며 실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10월에는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하여 주면서 저의 체력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콘서트와 버스킹을 하며 무대를 많이 즐겼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무대에 섰을 때 많이 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들이나 혹은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천천히 잘 알려주셨으며 제가 그로 인해 조금 더 성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월말 평가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에게 떨렸지만 제가 몰랐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여러 동작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 피드백을 듣고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멋진 춤을 추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고생하겠지만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누군지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아직까지 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제가 제 춤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제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